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부로에서 또 8월 한 달도 끝이 났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기 위해서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는 게 조금 슬픈 일이긴 하지만 자 어찌 됐건 8월 한 달 어떻게 보면 또 빨리 그냥 지나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또 순탄치 않았던 시장이었고 너무나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8월 한 달 굉장히 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같은 시장의 흐름을 늘 인지하고 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거를 항상 알고 가셔야 됩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시장을 자꾸 바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나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안될 것 어려울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항상 상황들을 준비를 해야 진짜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평타를 치는 거고 좋은 시장이 왔을 때는 알아가 올라가니까 또 그냥 아이고 꿀이다 하고서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느끼고 겪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장 단순하게 그냥 지나갔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아 이번 하락장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더 좋았겠구나 혹은 대응이 잘한 게 있으면 아 이런 건 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한 번씩 작성하는 그런 시간들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어찌 됐건 우리 삼성 SDI 저는 뭐 공식적으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했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좋지 않았고 그만큼 판이 좀 바뀌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어찌 됐건 SDI가 또 추가적인 깊은 폭보다도 생각보다 2차전지 쪽이 빠르게 또 벌써 반응을 합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집 나갔던 외국인들 수급이 오랜만에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시가청의 상위 종목들을 매수 편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SDI나 뭐 오늘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좀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하잖아요 배터리 셀 삼형제 중에서는 당연히 SDI가 대장 1순위로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고 2순위로 지금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는 3순위가 LG화학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이제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밥과 반찬을 곁들여서 먹자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SDI를 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반찬을 곁들여 먹을 반찬을 그 밖에 다른 몇 종목들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 다같이 좀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부 종목들은 벌써 또 막 여러분들이 물리신 분들이 있더라도 바로 또 수익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절대적으로 딱 느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고 분석을 했을 때 오늘 앞전에 카카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주가라는 거는 결국 실적이 함수인 건 맞지만 다른 외부적인 요인과 영향들을 분명히 받는다 그걸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을 분명히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들을 뭐 때문에 주가가 지금 두들겨 맞았고 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판단하고 공부를 하셔야 대응이 수월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SDA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업종의 분위기가 다같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저점 고점을 맞출 수 없고 방향성을 뭐 무조건 여기서는 빠졌다가 여기는 올랐다가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딱 하나 절대적인 건 뭐다 반드시 뭐 일부 물량이 됐든 뭐 전부가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는 절대적인 거고 꼭 여러분들 계좌의 2차전지 섹터가 포트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절대적인 거예요 향후 10년은 못해도 짧게 5년은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과 섹터이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 좀 해보시고 또 어떤 대응 전략들이 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 기존에 노출이 되었던 모멘텀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풀이를 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월달에 시장은 마감이 됐고요 우리 삼성 SDI의 일봉차트입니다 사실 진짜 SDI 차트만큼 이렇게 잘 버티는 흐름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SDI를 절반 매도한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현금 여력이 좋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로 가져가더라도 이런 종목을 사실 현금을 활용을 좀 해야겠다면 너무 내 계좌가 꽉 막혀 있으면 거기서 일부 물량을 좀 덜었다가 활용을 하고 종목들 다른 종목들 계좌를 좀 살려놓고 다시 또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중장기로 쭉 그냥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계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현금 여력이 녹록치 않다라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도와드렸던 거고 그리고 수급이 좀 많이 이탈이 됐었어요 사실은 이제 특히나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기금이 연기금이 메인으로 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끌어올린 건데 이 수급들도 어느 정도 또 차익실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매도가 사실 위에 오면은 매도치는 거지 뭐 무리하게 밑에다가 내던지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시세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외국기 창구에서도 큰 폭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다 들어와요 다! 다! 메릴린치, 모건스테리, 제이피모건, 골드만삭스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은 사실 메릴린치, 모건, 제이피모건까지 이 세 개의 거래원들은 사실 굉장히 좀 저도 짜증나는 거래원들이긴 한데 어... 좀 교란을 주기도 하고 뭐 공매도도 많이 하고 보고서 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래원들이에요 굉장히 좀 찝찝하긴 하지만 어쨌건 뭐 시세를 올려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SD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절반이라도 보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좋은 종목들을 왜 좋은 종목이라고 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을 결과적으로 시장이 계속 순환매를 그리고 사이클을 그리고 업종이 이렇게 계속... 그렇죠?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수급적인 동향이 이제 발생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메이저들이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현재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주식 투자 관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산업의 방향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들 절대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종목들, 업종들 그런 애들은 우리가 안 할 안 건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물량이라도 카카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걔네들은 일부라도 여러분들이 꼭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SDA도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뭐 비중을 조금 컨트롤해서 그동안에 하락장에서 조금 데미지를 입은 계좌를 회복하는 데에 현금을 좀 활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목표가는 88만원, 100만원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디서 뭘 팔았는데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우리는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고 효율적으로 방법을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시세 점검을 같이 해보면 SK이노베이션도 바닥에서 굉장히 또 가파르게 머리를 좀 들어주고 있는 상황 포스코 케미칼, 후성, 일진 머트리얼즈 모두 다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같이 한번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분사 소식 때문에 많이 빠졌었지만 LG화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음에 분사 소식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무너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사 소식이라는 것 자체가 악재라고는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기업에 대한 밸류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기업에다가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밸류적으로는 좀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있죠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지주사 할인을 적용을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보면 적정 값어치에 대해서는 조금 할인율이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업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데미지를 입은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맞고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그렇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분할 매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분할 매매하기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내가 가진 돈 금액에서 나눠 사고 나눠 팔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여력 중에서 나는 A라는 종목에다가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을 매수를 하겠다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나눠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계좌를 좀 지키면서 수비와 공격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매매를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종목은 공격적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SDA 목표가 그대로 변함없고 다 변함없어요 기존에 제가 항상 소개해 드리던 내용들 전부 다 변함은 없어요 근데 지금 뭔가 모르게 또 다시 한번 메이저들이 특히나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반도체를 털면서 2차전지 쪽으로 매집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1조 천억 원대 매수를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코스피의 외국계 보면은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네요 근데 삼성전자는 모건 스탠리가 173만주로 대폭 매수를 좀 했기 때문에 엄청 그렇게 사실 신뢰하고 싶은 수급은 좀 아니고요 하이닉스가 수급이 많이 들어왔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시간 내로 보압권이네요 제가 오히려 반도체를 보고 들어가는 거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 11만 2천원에서 5천원 사이인데 한 10만 2천원, 3천원 이런 라인에서 잡았는데 충분히 단기적 수익 가능할 구간이고요 네이버는 메릴린치 맥커리가 많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 SDI 같은 경우에 아까 뭐 다 들어왔었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탑, 네이버, 카카오, SDI 다 시총 상이 지금 바짝 상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까지 해서 금액이 좀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큰 금액을 매수를 했고 선물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러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는 그냥 흐름을 즐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때라는 게 있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단타 칠 때처럼 여기서 잘 사서 잘 팔고 이런 타이밍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타이밍이라고 하겠지만 시장의 박자와 맞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꽁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좀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타 수장 이벤트 오늘까지만 진행되고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만큼 제가 이벤트를 많이 열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할 때 이벤트를 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 좋으면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또 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관심을 좀 가져 보셔야 되고 이벤트를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제 맘입니다 제 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까지기 때문에 꼭 좀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들어왔던 분들 엊그제 들어왔던 분들 벌써 또 좋은 종목들 다 수익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타면 단타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에 뭐 중장기 종목 중장기 여러 가지로 핌스 같은 것도 벌써 막 10%대에서 뭐 엄청난 금액 돈 벌어 가시고 여기도 보시면 핌스 458,000원 아세아시멘트 150만원대 핌스 300만원 가까이 일진전기 5%대 OCI도 보시면 6% 5%대 10%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다 하고 있다 영화금속 300만원 가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 단타 수장이라고 뭐 손가락 빨고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내용들을 위주로 또 도움드릴 수 있게끔 리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좀 이벤트 놓치지 말고 참여해주시고 오늘까지만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추천주도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고 SDI 영상에서는 SDI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 LNF 이런 애들을 제가 이미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거 중심적으로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요번 SDI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외수세로 인해서 앞으로 이체한지가 또다시 어떤 파동 원래 섹터별로 수단매가 조금 몇 개월씩 걸리는데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수소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내년 예산도에서 수소와 전기 쪽 환경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아무래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가 움직이면서 전기가 당연히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전기 다음에 이제 수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수소가 오면서 전기를 한 번 더 불러일으키면서 시세를 좀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그대로 또 남은 물량은 좀 홀딩을 해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좀 잘 참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꼭 늦지 않게 참여하시고요 2개월에 44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상품이니까 놓치지 말고 뒤에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